자 그러면은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?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의 한참 지나고 나서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?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? 네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? 저한테 개인적으로? 저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위로 겸 겸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점이 언젠가요? 그때가 이제 조국투사가 됐을 때인가요? 조국 장관이 퇴임한 장관을 오래 못하고 퇴임하지 않습니까?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아 그렇군요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?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실제 뭐라 하자면 당시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접회청산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라는 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은 조국 장관을 통해서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한다 이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자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속인 것 대통령을 속인 것 대통령을 속였다 네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? 네 예를 든다면? 아마 이거는 노 실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일종의 총장 후보자 면접 같은 과정에서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하고 어찌 보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적폐청산 수사가 검사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인데 그 다음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농단 수사 이것들 때문에 소위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진영에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다 만약에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를 1번으로 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큰 거짓말을 했죠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언급한 게 다 남아있지만 검찰개혁은 더 폭넓게 더 큰 강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공수처의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확대되고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개혁의 모습이나 방향성에 억지로 주파수를 꽤 맞추는 그런 연기 내지는 거짓말을 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내 앞에서 거짓말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중대 헌결 보고서를 네 차례에 걸쳐서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도 대통령은 충분히 알았겠군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속았다라고 만도 볼 수 없는 상당히 위험성을 견제하고 있으나 이 자를 검찰총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최종적 판단을 한 건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라쇼몽이라는 영화에 보면 각자 차원 입장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기억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일단 청와대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고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랄까 그런 거를 제가 공직기관 비상원하면서 좀 느낀 대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검증해봐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회의에서 일종의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저를 설득하는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차피 특정한 어떤 일이나 정책 방향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하게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지조나 절개나 지향이나 이런 걸 바라는 건 무리다라는 일종의 뭐랄까 현실적인 판단 좋게 말하면 아니면 그냥 현실에 대한 체념 원래 그런 집단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 있다고 못 쓰고 저거 있다고 버리고 하면 쓸 사람이 없지 않냐라는 현실론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말고 다른 대안이 확실한 게 있었느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고만고만하게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성공을 한 셈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사기를 쳤다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인 그리고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전 작업을 좀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 아 아 아